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제는 일본 제국의 공권력입니다. 일본 제국의 공권력에 의해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팬클럽 위장 김상진이가 집회신고를 해서 수요집회를 방해하는 현장입니다. 윤석열 지지자, 윤석열 팬클럽 위장 김상진이가 주도해서 하는 집회입니다. 윤석열 팬클럽 위장 일원들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친일 매국노 토착외국들이 많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는 원래 자빨들은 타자업에서 다니는 사람이야. 자빨. 그럼 토착외국은 어떠세요? 토착외국은 누군데? 과보야. 나는 있잖아. 토착외국은 몰라. 나는 일본을 지지하지 않거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뚝벌해. 그만 그만. 아이고. 수요집회를 방해를 하려고 먼저 집회신고를 해서 1순위를 차지한 게 바로 김상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신 분, 중도층에 계신 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짓을 하는 김상진이가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너희 자신은 알나? 너희들은 자유의 면은 얼마나 경찰력을 발견하느냐? 너희들은 정년의 집회를 알려나 집회를 낳았느냐? 이제 시간이 되어있어. 집회 목회를 방해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 생활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야, 니네들 한 번이나 잡아줘. 이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 개최한 집회인데 윤석열 후보는 알고 있는지 이분이 유명한 윤석열 팬클럽 회장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 이곳에다가 집회 신고를 해서 수요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행위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은 몇 사람인지 반대할 사람은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는! 년 3 2 2 13 16